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엔진터 엄청 오래 쓰는 법 아 먼저번에는 카브레타 연료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 이 엔진 텁에서 카브레타 다음으로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일 펌프가 두번째로 고장이 많이 나겠죠 아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라치를 빼겠습니다 크라치 방향은 뺄때는 시계방향으로 아 요렇게 해서 빼구요 우선 클라치를 빼고 드럼을 빼구요 아 베어링을 빼고 아 그 다음에 플레이트 카바를 요거 웜기아를 빼고 요거 이제 카바를 뺍니다 아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오일 펌프가 있는데요 이 오일 펌프가 왜 빨리 이렇게 고장이 나느냐 첫째 아 엔진톱 rpm 많고 이 오일 펌프는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나무를 자를 때 보통 rpm이 얼마냐 하면 70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목재를 자를 때 얘기구요 목재를 안 자르고 그냥 최대로 올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140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분에 14000을 도는 거에요 그러면 1분에 14000이다 그러면 초당 약 한 200 한 30 40번 이게 도는 거에요 초에 그러니 얼마나 빨리 돌겠습니까 그죠 상상이 안되는 속도로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 오일 펌프가 그렇게 빨리 돌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일을 지금 어떤 오일을 쓰길래 이 펌프가 자꾸 고장이 나느냐 당연히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목재를 자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화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일을 앵글을 넣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엔진 오일이에요 가솔린 엔진 오일이구요 요거는 잘 아시죠 투사이클 회석하는 오일이구요 요거는 체인 오일입니다 전용 체인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점도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엄청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요거는 거기다 묽으니까 이렇게 잘 흘리죠 아 그리고 요거는 아주 줄줄줄 흘릅니다 요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래도 점도가 제일 저 가솔린 오일 엔진 오일 중에서 점도가 제일 적은 거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쓰신다 그래도 문제가 아닌데 이거보다 더 된 오일이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 유압 오일이라든가 아 경우에는 식용유 또는 디젤 엔진 오일 등등을 이렇게 여기다 넣으시구요 문제는 이 오일 펌프가요 들어오는 구명이 굉장히 잦습니다 잠깐만요 아 요렇게 구명이 적은 거에요 여기 적은 데다 이 데인 오일을 집어넣고 이거를 초당 200 한 30번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일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데인 오일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뜩이나 이게 데인 오일이 들어간 데다가 안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시동 걸어가지고 오일이 이게 좀 묽어서 열을 받아가지고 오일이 좀 묽어져야 되는데 시동 걸어가지고 그 추운 날이요 바로 악세에 따라 왕왕 땡깁니다 그렇게 되면 열 받기도 전에 이 데인 오일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이게 공회전을 하죠 이게 공회전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달아가지고 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니까 펌프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연료도 취급자 분량이라고 그랬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며탈이 80, 90%가 쓰시는 분들이 잘못 관리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시동을 걸게 되면 만일에 이런 오일을 엔진 가소린 엔진 오일을 여기다 넣어서 쓰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엔진을 시동 걸어서 열을 받을 수 스로로 열을 받아 자체적으로 미지근하게 열을 받은 다음 이 오일이 묽어져야만이 아 요일로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돌려서 회전이 되는데 처음에 오일은 되고 엔진은 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로 당기니까 이게 빨리 오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차고워집니다 특히 이 오일 펌프는 돌아가는 데가 플라스틱이거나 또는 웜 기아 자체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90%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아로 돌릴 때 이게 뻑신 상태에서 이걸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기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일 펌프를 뺏었을 때 이게 기아가 망가져 문드러져 있는 뭉그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작결합이냐 아닌 거예요 이게 아침에 너무 스로 상태로 열 받을 때까지 좀 얘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시동 걸다마자 고속으로 날이 추울 때 또 오일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뻑 쉬게 되니까 얘가 돌리면서 기아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 따지면 참 이런 문제가 우리 쓰시는 분들께서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시동 걸어가지고 바로 왕왕왕왕합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그 자리에다 세워놓고요 호속으로 한번 밟아 보십시오 자동차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걸 갖다 무부화 상태라 그러는데 이 엔진톱도 여기에 톱나루에서 목지 안 딸리고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액세를 최대로 딸려면 14,000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잠깐 하는 거거든요 점검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잠깐 하는 거지 그것도 바로 시동을 담아서 하시는 거는 무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로로 이 자체가 뜨듯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기름도 잘 흐르고요 오일도 뜨듯해서 잘 들어간 상태에서 액세레터를 땡기셔야 되는데 공회전으로 나무를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땡기니까 얘가 너무 무리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도 이 시린다든 위험하지만 이 오일펌프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브레타는 문제는 없습니다 카브레타는 동력계통이 아니고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유에 따라서 어떤 펌프질을 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것 뿐이지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 동력계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오일펌프는 얘가 체인이 돌아가면 따라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동 고른 다음에 아이들로 놓게 되면 얘가 따라 돌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일이 뜨듯해지고 얘도 미지글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플라스틱이 좀 뭐라 그럴까 깨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작동시키면 당연히 이게 원활하게 부드럽게 작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쓰실 때 필히 지키셔야 할 일이 뭐냐 시동을 걸게 되면 RPM이 쫙 올라가죠 그때는 스로틀을 한 번 액셀에다가 당겼다 놓으면 스로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3분 정도는 작동을 시켜야 된다 스로로 고속으로 당기는 것은 톱을 망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 자리에 왕왕 대게 되면 저 엔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를 잘릴 때는 만서천으로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하 상태가 되는데 일단 이게 토큐를 받게 힘을 받게 되면 보통 7천에서 안파 또는 최대 올릴 때가 9천 정도 되는데 그 9천을 올릴 때 경우에 따라서 RPM을 너무 올린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잘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칼이 우리 보통 야채로 쓰는 칼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이 안 드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되거든요 강제로 잘라야 되니까 잘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살짝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톱날만 좋으면 여기서는 액셀에 타로 한 70%만 땡겨도 나무가 진짜 잘 잘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액셀을 너무 땡기실 게 아니라 톱날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새 톱날을 끼시고 그러셨다고 해도 오일이 이러한 오일이 부드럽게 들어가서 잘 윤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일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날이 금방 무뎁니다 그러니까 엔진톱에서 어떤 면에 따지면 카브레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오일 펌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 따지면 그러나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카브레타 비용이 더 나오지만 이 오일 펌프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톱날을 금방 끼셔도 나무 몇 개 잘리면 무뎌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엔진톱이 엔진톱이 그걸 자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 따지면 이 엔진톱이라는 것은 체인 톱날을 돌리기 위한 장비지 않습니까 또 체인 톱날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 오일 펌프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펌프에다 어떤 분이 피해 넣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엔진톱이 싸지는 않잖아요 몇 십만 원 또는 뭐 백만 원 가까이 가는 톱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톱에다가 아 조금 절약하자고 그래서 피유를 넣는다 오일 펌프 망가지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또 개인 중에 어떤 분들이요 이 투사이클 저 체인 오일이 떨어졌다고 투사이클 오일을 거기다 넣습니까 넣고 있거든요 이거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점화 온도 여기다 불을 붙였을 때 이러한 오일들은 250도 이상에서 불이 붙습니다 이거는 50도만 해도 불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게 열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정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절대 그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일이 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사이클 오일은 여기다 넣어서 윤활하면서 바로 태워서 없어지는 오일이지 남아있으면 엔진을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오일을 여기다 넣고 시동을 걸으면 절대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타질 않아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인 오일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왜 이 오일 펌프를 보호하고 체인톱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히 체인 오일을 써야 된다 다만 체인 오일을 안 쓸 경우에 안 쓸 경우에는 대체 오일을 쓸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제가 진짜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요 체인 오일을 사려고 그러는데 체인 오일이 떨어졌다 또는 그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걸 사세요 아니 저 그 카센터에 가시면요 요새는 기아에 자동 미션 오일이 있습니다 자동 미션 오일은 그 엔진톱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인의 체인 오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기아 오일인데 기아 오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그 그 아주 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아 오일 말고요 자동 지금 자동 기아니까 자동 기아에 들어가 있는 그 기아 오일을 얻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새 자동차라든가 또는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카센터에다 부탁하시면 그거는 오래된다 그래도 이렇게 색깔도 뭐 엔진 같지 않으니까 색깔도 좋고 아주 오일이 좋습니다 그걸로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체인 오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렇게 걱정되신다 하시면 그거를 쓰세요 그거 쓰시면 최소한도 이 오일 펌프가요 수명이 3배 이상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는 것도요 왜 이렇게 다느냐 이게 오일 순환이 잘 되거나 그러면은 잘 안다는데 뻑신 오일을 도니까 오일 순환이 안 와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고속으로 목재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땡기지 마세요 땡기면 다 이 신이라도 무리가 하고요 이 부분이 무리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카브레터는 관계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오일 펌프가 땡겼을 때 엔진톱을 목재를 딸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7,000 정도 됩니다 7,000이면은 RPM 속 초당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7,80 정도 대 200 뭐 얼마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아도 못 견디고 이렇게 다르게 되면 오일 펌프가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오일을 허울리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일을 좋은 오일을 쓰시고요 또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 펌프만 자꾸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먼저 또 말씀드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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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벤트에요 이 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중에 1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이 벤트가 막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앞쪽에 그 찌꺼기가 많이 당기다 보니까 구멍이 맥킵니다 구멍이 맥힙니다 구멍이 맥히게 되면 이 안에 여기서 펌프가 기름을 오일을 퍼올리려고 해도 찐공 상태가 돼서 안 딸려오니까 아 이 오일 펌프도 청소를 합니다 이 오일 펌프를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료 펌프를 뚝 아니 저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요 저 오일 뚜껑을 여시고요 여기서 공기를 넣으시면 요게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시고요 아 오일은 조금 좋은 거 쓰세요 아 그래야만이 이 웜기아 이 기아도 마모가 되지 않고요 이 오일펌도 굉장히 오래가니까 아 그런 것을 조금 쓰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쓸데없이 액셀에다 많이 당기지 마세요 아 그것도 결국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 요건 전문가적인 얘기지만 왜 오일 탱크가 전면에 있느냐 이것은 뭐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느냐고 그런 거 아니냐 아 그거 아닙니다 이 오일을 이거고 보통 이 뒤에 거고 그런 떨어져 있습니다 기름 탱크고 이거 떨어져 있는 것은 이 오일 탱크가 앞에 있는 것은 오일을 추울 때 여기에 놓으면 부드러운 것도 약간 점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끈적끈적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쪽에 놓게 되면 뜨거워해서 열을 받게 되면 묽어져서 잘 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앞쪽에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쪼록 오일을 체인 오일을 쓰시고요 체인 오일이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는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하시면 카센터로 가세요 거기서 자동 미션 오일 그거 폐유 얻어다가 쓰세요 괜히 이런 오일을 써서 잘못하면 불이 날게 하거나 또 안전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 엔진 오일을 넣어가지고 점도가 세가지고 잘 안 나와가지고 이 펌프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엔진 톱을 굉장히 오래 씁니다 사실은 카블레타와 이것만 이렇게 주의하시면 엔진 톱 엄청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늦게나마 제 유튜브를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엔진 톱을 몇 배 이상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유튜브 제 거 좀 보시고요 아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꼭꼭 한번 눌러주세요 아 저도 그래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어태까지는 시리즈로 엔진 톱에 대해 구성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제 다음서부터는 엔진 톱 모델별로 이게 엔진 톱에 모델별로 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좀 어 약하게 돼 있거든요 아 아 그런 부분에 고장이 거기가 잘나니까 고기를 좀 조심해라 또는 고기를 어떻게 수리한다 아 요런 것들을 좀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눌러주세요 구독 도도 오 놓 seja